무엇을 따라 왔을까 그 사람은 왜 왔을까 떠나간 사람을 위해 그 무엇을 못 잊어 왔을까 날때는 인사없이 무정익한 사람 야속히 큰 사람 차가운 점을 주고서 어질같아 재웠나 어디에서 왔을까 그 무엇을 못 잊어서 떠나갈 데는 말없이 무정하게 야속하게 건설한 이 가슴에 상처 주고 아쉽도록 가보니 그 사람 차가운 점 죽어서 어딜 갔나 비제원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